지금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의 과제는 그냥 완전히 제압하라는 겁니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최고는 매너를 여러분들 박탈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 없이도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용들이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정격들 폭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자유도 없는 노예를 더 낳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분이 상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차피 벌어진 거고 전공의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와서 일하는 거고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게 헌법정신에도 맞고 개인의 이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매너정지처분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매너정지처분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마 대형병원들을 다 합치게 되면 손실규모가 아마 내 생각에는 수천억 정도 나올 겁니다 손실규모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이렇게 크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이 답답했으면 진짜 답답합니다 우파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한 조치라는 겁니까 공건력을 조자룡 헌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회구나 관이 칼자를 들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수 진영을 죽이고 이제는 의로농단의 의로를 파괴하는 수준가에 갔습니다 당신 같으면 복귀하겠습니까 돌아가면 애박 사원인은 노예로 살아야 되고 도망가면 감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복귀하지 않으면 뭐죠 그냥 매너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죠 한심한 무선 불통 누구의 흑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 정책들을 보면 의로 대단도 윤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중동 여러분 의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소수 목소리를 아무도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의로 시스템이 매우 잘된 국가인데 왜 건들려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깨어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정부 뜻대로 전공이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그들의 호소에도 뜻을 받아들이고 좀 타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료들이 입고 있는 그 무슨 녹색 잠바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 시각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호감이 안 가는 색깔이 같은데 나이는 다 많이들 들어가지고 병풍진 녹색 잠바들 다 여러분들 입고 그 놈하게 뭐죠 의로인들 함께 경고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박사님 유튜브 하시기 힘듭니다 그래도 윤통 있을 때 잘하셔서 국정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유튜브 하기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